고양이 산책 고양이 산책은 가능한 애들이 있고 불가능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애들은 시키셔도 돼요 가능한 애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보통 이민 1세대? 길에서 다 큰, 이미 길에서 성장이 다 끝나고 길 생활을 입양하는 경우는요 얘네는 사실은 산책을 좋아하는 일도 종종 있긴 있어 이런 애들은 산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애들은 산책이 위험받아 안 위험받아 문제가 아니고 산책을 싫어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민 2세대, 3세대 뭐 애기때 집으로 입양시켰대거나 아니면 새끼를 아예 그냥 실내에서 낳아서 실내에서 자라는 애들 이민 3세대라고 그러죠? 이런 애들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나가면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안 시키는 게 좋고요 이민 1세대 같은 경우는 원암을 시키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한 번 나가면 자꾸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습식 캔 급여시 렌즈에 3천원 돌려주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뜨거워지면 캔 안에 영양소가 많이 파괴될까? 10초 돌리면 아직 차갑더라고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살짝 돌리시는데 좀 빨리 뜨겁게 하면서 영양 파괴가 덮게 되면 스프레이로 물을 살짝 뿌리세요 칙칙 하고 그 다음에 돌리세요 그러면은 금방 데펴집니다 너무 뜨거우면 고양이는 안 먹습니다 동물의 세계는요 음식을 익혀 먹거나 데펴먹는 그런 식습관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어떤 동물도 자신의 체온보다 뜨거운 거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살면서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체온보다 즉 36.5도나 37도보다 높은 온도의 음식을 못 먹어요 구조 자체가 뜨거워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사람밖에 없대요 후후 불어가면서 아우 맛있어 이러면서 스읍 하고 먹는 게 자기의 체온 보다 높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사람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든 동물은 자신의 체온 보다 낮은 것만 먹을 수 있게 구강 구조가 모든 게 돼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데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못 먹어요 아셨죠? 너무 차가우면 냄새가 안 나요 왜냐면 분자는 열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냄새분자는요 근데 냄새분자가 코에 들어가야 냄새를 맡고 아 이게 맛있는 음식을 확인하고 먹게 되거든요 동물들은요 즉 냄새가 우리는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잘해요 이쁘면 먹을 수 있잖아요 냄새가 안 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디저트를 먹는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먹방을 보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맛있는 음식을 보면 군침이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우린 눈으로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우린 그 시각적인 미각도 충족이 되는데 동물은 그런 거 없어요 동물은 몰래는 후각적인 미각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즉 실제 맛보다 냄새가 훨씬 중요해요 냄새가 훨씬 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후각이 중요해서 데쳐서 주라는 거고 냄새 분자를 더 멀리 퍼뜨리고 더 진하게 퍼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훨씬 더 맛있게 느끼거든요 얘들이 차가운 거는요 냄새 분자가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얘들이 안 먹게 되는 겁니다 냉장고에서 갓 꺼내는 거는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잘 안 먹게 돼요 식욕이 뚝 떨어지죠 냄새가 안 나니까요 저희 막내가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해서 병원에 가스트로이터스날 처방사를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먹이니 많이 좋았었는데 저희도 많이 처방합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수입되는 회사도 두 것밖에 없는데 대체할 사람 없습니다 그레인프린은 더 이상 못 먹이겠는데 설사일까 봐 가스트로이터스티나라는 사라는 로얄킨이 한 군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자체 가격은 뭐 사실은 일반 시중에는 고급 사료 정도 가격 수준이에요 그렇게 비싼 사료는 아니거든요 그냥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래도 장담하거는데 치료비보다는 쌀 겁니다 왜냐면 그거 한 번 사면 한 달 정도 먹거든요 근데 치료 한번 설사에서 치료 한번 받으러 갔다면 그 이상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보다는 무조건 싸니까 그냥 내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그나마 설사가 가스트로이터스날 정도로 잡힌다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 사료를 안 잡힌 애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고생하는 애들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스트로이터스날 사료를 아 싸게 먹겠다 이런 거 먹이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처방 사료를 제대로 공정을 만들어서 같이 공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회사가요 왜 이렇게 있냐고 힐스 밖에 없어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나머지는 퓨리나까지 세 군데네요 나머지는 공정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세 군데가 좀 제대로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공정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다시 바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또 많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비쌀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공정으로 제대로 따로따로 라인을 빼가지고 사료 생산하는 거 요정 사료 생산 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뭐 근데 이 정도만 가격이면 사실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비싼 사료도 정말 비싸더라구요 그냥 매기 쉽죠 방광염 때문에 항구란 째 먹여야 하는데 뭐 어떤 약이 좋을 거야 근데 보통은 항구란 째 하면 가바펜틴을 말해요 보통 고양이 항구란 째는요 그래서 자꾸 재발하는 방광염은요 보통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모든 논문의 표시가 돼서 나와요 옛날에는 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찾는데 요즘엔 그냥 고양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방광염을 유발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가 방광염을 유발하는데 스트레스가 포유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구란 째 처방을 해야 자꾸 방광염과 물론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는 다 변화를 주셔야 돼요 여기에는 뭐 화장실 사용을 편하게 해주기 화장실 개수를 늘려주기 그 다음에 화장실 모래를 바꿔주기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고양이 때 불안감을 안 줄 수 있는 모든 요소 뭐 사료도 바꿔주기 CD로 사료도 바꿔주기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 뭐 뭐지 펠리웨이 스프레이 같은 거 펠리웨이 스프레이 같은 거 펠리웨이 스프레이 같은 거 그 다음에 펠리웨이 그 커넥스 펠리웨이 훈증기죠 그 다음에 카밍 칼라 고향의 불안감을 낮춰줄 수 있는 카밍 칼라 먹여 반드시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캔도 먹여주셔야 돼요 불안감을 떨어뜨려 이 모든 걸 해도 계속적으로 방광염이 재발한다면 그때부터 약을 먹이는 거죠 항구란제를요 약은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원래요 잠깐 먹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평생 먹여야 되는 약이거든요 이거는요 먹는 동안만 잠깐 불안감을 떨어뜨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거 약으로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하기 전에 환경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시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항구란제를 평생 먹이는지 만약에 행동학생님하고 상담을 해 보셔야 돼요 고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보통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할게요 이번 달은요 저희가 영양학 선생님을 한 분 모셔가지고 영양학 상담을 갖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섭외를 한 이번에 섭외를 잘 됐습니다 그래서 로얄캐닌에 근무하는 수지선생님을 한번 섭외했거든요 그래서 로얄캐닌에 근무하는 수지선생님께서 나오고 영양학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영양학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료에 대해서 무엇인지 물어보던가 영양학에 대해서 다른 사료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이 분이 답변을 잘해 주실 거예요 이 분은 되게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영양학 쪽으로 우리는 손가락에 진짜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될 정도로 손가락에 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 잘 아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박식하신 분이라서 이 분 모시고 영양학 상담을 이번 달 아마 마지막 토요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학 상담에 대한 시간을 오늘 로얄캐닌에서 근무하시는 수지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에나 다다음 달쯤에요 지금 섭외를 하셨는데 시간이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시간을 좀 보고 있는데 서울대 수의과 대학에 마취과 교수님을 모셔놓고 마취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인영 교수님이신데요 마취과 서울대 이인영 교수님의 마취 프로토콜은요 우리나라 모든 동물병원에서 모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인영 선생님이 새로운 마취 프로토콜을 만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동물병원의 마취 프로토콜이 다 바뀌어요 우리나라 마취의 최고 권위자시죠 왜냐하면 이분이 배출하신 제자분들이 지금도 수의사들을 강의를 하고 다녀요 강사로서요 수의사들한테 마취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분이 배출하신 제자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 마취과 과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세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냥 모든 마취 우리 제 병원에 마취 프로토콜은 사실 이인영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주신 마취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이인영 교수님을 뭐 이번 다음 달이죠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 모시고 앉혀놓고 오늘은 마취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갖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여러분이 마취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인영 교수님 모셔놓고 서울대 수의과 대학에 이인영 교수님 모셔놓고 마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번에 영양학 선생님 모셔놓고 영양학 얘기하고요 그 다음 초대 손님으로는 마취과 교수님 모셔놓고 우리 마취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그래서 실제로 마취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로 이런 경우 마취해도 괜찮은지 마취해서 못 겨울텐데 왜 그런건지 마취 이런 경우 마취해서 못 겨우는게 정상이었는지 이래서 마취 이런 경우 마취해도 안전한지 마취가 얼마나 실제 위험한건지 마취가 대체 뭔지 이런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듣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옷을 뜯어먹고 토해요 요거 강박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심각하게 동물병원 가서 어떤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고양이가 옷을 뜯어먹는다는 건 천에 대한 울서킹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울서킹 신드롬 아니면 고양이 강박증으로 찾아보시면 영상이 뜰거예요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비닐을 뜯거나 천을 뜯는 건 대부분 울서킹이고 샴고양이들이 주로 많아요 샴고양이하고 아베시냨도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범안 같은 고양이도 종종 보이는 거거든요 요런 종류 코비쉐 고양이들이 주로 많고요 입으로 하는 강박증 중에 일환으로 결국은 애들이 수술한 3, 4번 받다가 죽는 애들도 종종 있어요 이거 계속 뜯는 거라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은 약도 먹여야 되고 모든걸 감추고 치워야 되는데 사실 강박과 관련된 충동주절과 관련된 거는요 일단 약을 좀 오래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을 써도 효과가 바로 드라마틱하게 딱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오래 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걸 기대하고 완전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걸 기대하고 약을 되게 오래 써요 보통 약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이런 충동주절과 관련된 약들은요 이게 강박증은 충동주절이거든요 보통 최대한 두 달 이상을 써야 조금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 이건 약 오래 써야 되고 이건 심각하게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셔야 되고 특히 천먹는 거 비닐먹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고무줄 먹는 거 요런 것들 고무줄 천종류 요걸 대부분 뜯어 애들이 그리고 대부분은 또 샴고양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애기때 엄마도 일찍 떼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하는 어떤 습관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데리고 오면 젖병 물러올 때 오래 물려주라 그래요 3개월까지 물려주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 젖을 뗐어도요 공갈 젖꼭 자꾸 물려주라 그래요 입으로 하는 강박증이 커서 안 생기게 하려고 입으로 하는 걸 자꾸 자꾸 하는 거예요 강박증 고치는 게 아니고 사람 강박증도 못 고쳐요 약 먹어서 그냥 현상 유지만 사회생활 할 정도로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약 끊으면 사회생활을 줘도 못해요 사람들 강박증이나 환자들은요 이것도 약 먹여서 근근히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보통은 10번 뜯을 거 약 먹기 잠깐 두세 분밖에 안 뜯으니까 그래도 애가 수술을 막 10번 살면서 평생 수술을 10번 할 거 살면서 두세 분만 해도 되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수술해야 되거든요 수술해서 꺼내야 되잖아요 배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요 왜냐면 점점 심하게 먹거든요 얘들이요 그래서 강박증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씹을 수 있는 모든 걸 치워주라는데 천 종류는 치울 방법이 없잖아요 비닐은 치울 수 있어요 박스도 치울 수 있어요 고물들도 치울 수 있어요 청소만 잘하면 돼요 근데 천 종류는 방법이 없어요 실내에서요 왜냐면 커텐 다 없애 카펫 다 없애 소파도 천에서 레자로 다 바꾸고 침대는 어떡할 거예요 입으로는 어떡할 거예요 옷은 어떡할 거예요 옷장에다 집어넣고 침대에다 치우고 이러고 생활하는 수밖에 없어요 치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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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약 먹여야죠 강박증은 약으로밖에 해결 안 됩니다 훈련이나 교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뭐 참아라가 안 되는 거라고 이런 정신과 질환들은요 그래서 안 돼요 사람도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깜짝 한 번 놀란 게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팁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모 동물 엑스프로에서요 고양이인데 강박증이었어요 내가 보니까 천을 물어뜯는 것 때문이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뭐 뭐 레몬즙을 뿌려라 뭐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못하게 하면 더 하거든요 치워야 되는 거고 약을 먹여야 되는 거를 뭐 레몬즙을 뿌려라 그 다음에 뭐 멘솔에 담을 뿌려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못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따다다 해결 솔루션 뭐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제일 안 좋은 게 그거거든요 못하게 하는 거 억지로 그래서 물론 냄새가 나면 접근 안 하고 안 씹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냄새가 없으면 더 많이 씹게 돼요 왜냐면 못하게 했던 건 고물처럼 팡 하고 튕겨나서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개는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다가는요 결국은 더 심하게 씹기 때문에 결국은 장패색으로 사망할 수밖에 그래서 그런 애들은요 그건 절대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건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죠 아마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솔루션을 그렇게 줬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뒤에서 약을 먹였으면 모를까 그래서 그거는 약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모든 청료를 치우고요 그래서 강박증 위험한 겁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샴고야기들 강박증 많고요 걔네들 강박증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요 강아지 고양이가 사람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러는 지극히 낮아요 거의 낮아요 전세계적으로 케이스가 몇 개 있었는데 안 되는 건 아닌 걸로 판명해놨거든요 되긴 되는데 근데 최대한 안 만지시는 게 좋다고 보통은 얘기를 하나요 FDA는 그렇게 많이 FDA 나와있어요 FDA 가시면은요 한글 페이지로요 강아지 고양이 된 페이지가 따로 섹션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사람에서 강아지를 옮긴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라 원칙 같은 게 다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FDA 페이지 방문 CDC죠 미국의 CDC 페이지 방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 CDC.org에 들어가셔서 한국어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한국어로 설명을 쫙 해놨어요 강아지 고양이 관련해서 동물과 관련된 컴패니언 애뉴와 관련된 항목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 강아지 고양이에 대한 걸 제가 영상으로 예전에 한 1, 2년 전에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오래됐긴 했지만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고양이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나 이 편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 제가 설명을 쫙 했고 CDC 페이지를 정리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미국 질병청이죠 미국 질병청 페이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두시면 되고요 첫째로 확률은 되게 낮다 거의 걸릴 확률이 낮고요 걸리더라도 무증상으로 넘어갑니다 강아지 고양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 사람의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래서 얘네가 어떤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무증상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네가 감기 한 대거나 기침 한 대거나 살살 한 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거 걸린지도 잘 모르게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대체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양이 접종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영상으로 얼마 전에 옮겼습니다 고양이 예방접종을 검색하시면요 한 세 달쯤 전에 제가 고양이 예방접종을 총 정리해서 올린 게 있거든요 고양이 예방접종 이렇게 해서 1년 한 번씩 맞아라 이런 상황은 3년 한 번씩 맞아도 된다 이런 경우는 1년 한 번씩 권장된다 그래서 전 세계 세계 수의사 대회 권장 사항은 이거다 근데 우리나라의 권장 사항은 현재로선 이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 백신은 안 맞는 게 좋다 이 백신은 맞는 게 더 이득이다 이 백신은 되도록 한 달 만에 한 번씩 맞아라 이 백신은 안 맞는 게 나으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면 굳이 맞을 필요 없다 이런 상황이면 이 백신까지 맞춰야 된다 이거 모든 고양이에 관련된 모든 백신을 정리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요 첫째, 세계 고양이 수의사 대회 권고 사항 고양이 백신에 대한 호곡과 한국 고양이 수의사의 권고 사항 호곡과 그 다음에 저의 의견을 다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물론 그거는 사실은 베링과 잉게라임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만들어낸 어떤 일종의 광고 캠페인 영상이죠 광고 캠페인 영상인데 그치만 모든 고양이 백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여러 단체와 고양이 수의사회와 이미 고양이 수의사회의 협조를 구하고 세계 수의사 대회 프로토콜을 참조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백신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서 되게 어렵게 만든 거에요 그 영상 만든 게 한 달 넘게 걸렸어요 협의하고 만들고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 내과 강의를 하시는 수의사 선생님하고만 다섯 분 정도 상담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수의사 회장님 그 다음에 고양이 수의사 회장님 고양이 수의사 총무 부회장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그 다음에 세계 수의학계 권고 사항도 전부 다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개 유튜버가 뭐 수의 접종 프로토콜을 뭐 이거 아니고요 진짜 다 참고해 가지고 다 협조해 가지고 거기 보면 고양이 수의사회 협조까지 다 정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과 교수님하고 협조한 거였죠 내과 교수님하고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확인 받고 컨펌 다 받고 그리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다 레퍼런스 보내드리고 이렇게 이거 고칠 때가 있나요 이 정도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다 확인 받은 겁니다 하나하나 다 사실 공공관이 되는 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사람이 다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중요해요 얼마나 다치는지 그리고 노인분이 계신지 어린아이 계신지 그래서 응급상 응급도가 달려요 응급도가 그래서 그러면 약 구성물이 달라지고 약의 세기가 달라져요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응급 사람이 심하게 다치거나 어린아이가 있거나 노인분이 다쳤다 그러면요 보통은 응급상황으로 봐요 그래서 약이 세게 들어가요 처음부터 무지 세게 들어가요 술순약 다 쓴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안그러면 얘가 알라사당하거나 안그러면 얘가 내 쫓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문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마지막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보통 내가 응급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늦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문제로 인해서 안락사를 고려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문제로 인해서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으신가요? 요 질문을 넣어요 근데 대부분 이 질문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시켜봐서 화를 내긴 몇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얘 현재 상황의 응급성을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런 것까지 고려할 정도라고 하면 응급이라고 보통은 보고요 이때는 약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알라사를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 듣는 순간에 내가 기존에 1차 2차 3차 중에 바로 3차로 넘어가요 약 자체가 보통 이거 받으면 제가 1차 2차 3차 약을 미리 정리해 놔요 1차 시도 2약 2차 시도 이거 안 들으면 2차 시도 2약 3개월 뒤에 안 들으면 3차 시도 2약 이렇게 딱 적어놨다가 갑자기 얘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3차로 넘어가요 약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래서 응급으로 보는 거죠 고양이 입장에서 응급이거든요 사람 입장에서 응급이 아니고 사실 죄송하지만 왜냐면 파양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안락사 당하면 안 되잖아요 고양이가요 그래서 무지 세게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제가 20만이 됐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네요 어느 순간에 20만이 됐더라고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만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크 상담사입니다 감사합니다